최상일 프로집도 하나의 NK 난구원쌤입니다. 쌤이 총평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이 9월 모평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 기존의 유형들이 약간 변형되거나 한 정도는 있어도 아주 특이한 새로운 유형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유형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 글을 토대로 여러 가지 변형된 고컬 문제의 적용, 훈련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충분히 너희들이 실전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9평의 상황을 보면 일단 추농도 크게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1번부터 쌤하고 차은차은 해설 강의를 봅시다. 자 1번 보자. 이거 원소 화합물 얘기네. 그치? 그럼 뭐야? 지금 원소. 한 가지 구성원소로 된 거. 철, 헬륨,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화합물. 두 가지 구성원소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 H2O, NACF.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2번 봐. 탄소동소체 가나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가는 흑연. 프러렌 중 하나다. 판상구조인 가가 흑연. 그 다음에 공모양인 나가 프러렌. 근데 얘네는 화학식이 다르지. 흑연은 원자 결정으로 C라고 쓰고. 프러렌은 분자야. C60이죠. 그러면 가는 흑연이다. 기역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C원자 한 개에 결합한 C원자 수. 둘 다 C원자 하나당 세 개의 탄소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가와 나가 같아야지.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너무. 1몰을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CO2. 얘는 1몰 완전 연소시키면 CO2 1몰. 얘는 1몰 완전 연소시키면 뭐야? CO2. 60몰이 나오지. 1몰의 C가 60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야? 가보다 누가 커? 나가 크지?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네. 맞는 건 뭐야? 기억밖에 없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봐보자. 두 가지 반응이 화학 반응식과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다. 자, 가를 보면 마그네슘의 연소야.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네. 상태는 일단 생략하고 쓸게. 나는, 이거는 산화구리를 탄소를 이용해서 환원시키는 반응이네. 그쵸? 이게 이렇게 가면서 환원됐고. C는 산소를 먹으면서 산화됐고. 맞니? 그 다음에 Mg가 산소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산화됐지. Mg는 Mg2뿔이 된 거니까. 산소는 당연히 뭐야? 음이온이 됐으니까 환원됐어. 산화하는 반응이네. 그러면 가에서 생성된 물질, 산화물, MgO 맞네. 그 다음에 산화물, 산화물, MgO 맞네. 학생 B, 나에서 탄소는? 자기가 산화되면 뭔 죄야? 환원제지? 자기가 산화되면 환원제. 맞네. 그 다음에 학생 C, 가와 나는 산화논 반응이야. 내가 산화논 반응이랬잖아. 그럼 다 맞네. 5번이죠. 그쵸? 학생 A, B, C 다 맞습니다. 학생 B, C 다. 학생 B, C 다. 아멘